최고라는 표정을 줬어요. 실책으로 주자 2루까지 가있고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최근에 동영상 통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일본의 사무라이 타자 그 폼을 따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역시 투수라 그런지 평행 감각이 좋네요. 그러니까 맞췄어요. 지금도 때렸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이었습니다. 문관세 선수는 지금 양준혁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 대회 단골 손님인데요. 이것도 분명히 뜨겠는데요. 동영상으로. 큰일이에요. 초등학생이나 리틀 야구 선수들이 저렇게 폼을 따라할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저런 폼은 안타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냥 저 한반정 위원의 기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렇게 어린이 다 따라할까봐. 분주하죠. 유희관 선수입니다. 때렸어요. 적당볼. 진루타인데요. 그렇습니다. 유희관 선수가 이렇게 진루타를 쳤다는 건 두산 선수들은 앞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봤죠. 팀을 위한 타격을 한 거. 아직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저 선수 좀 저 중계석으로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요. 아. 아. 최고라는 표정을 줬어요. 실책으로 주자 2루까지 가 있고요.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최근에 동영상 통해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상무라이. 일본의 상무라이 타자. 그 폼을 따라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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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조이가 마쳤어요. 예. 뭐. 지금 hombres 때렸습니다. 뒤로 가는 파울이었습니다. 저에서 안타가 나오지 말아야 돼요 저런 폼은. 그렇죠. 그럼 양. 저. 한만정 의원의 기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면 저렇게 어린이 다 따라할까 봐. 유관세 선수는 지금 양준혁 희망 더하기 자선 야구 대회 단골 손님인데요. 이것도 분명히 뜨겠는데요, 동영상으로. 그렇습니다. 큰일이에요. 초등학생이나 리틀 야구 선수들이 저렇게 폼을 따라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주하죠? 예. 유이관 선수입니다. 때렸어요. 이거 적당볼. 오. 진루타인데요? 그렇습니다. 유이관 선수가 이렇게 진루타를 쳤다는 건 두산 선수들. 네. 네.